네, 안녕하세요. 쇼문의템의 상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바시너사에서 나온 스트랩이에요. 음, 얘는 스트랩 바이탈 그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레딕되어 있는 느낌의 좀 빈티지스러운 외관이 좀 예쁜 느낌이 좀 나면서도 되게 뭔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바시너사의 가방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 가방에 이어서 프리미엄 스트랩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뭔가 하이 퀄리티 제품의 전문 브랜드인 만큼 명성이 좀 대단한 그런 제품의 퀄리티로 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얘는요. 지금 잠수복에 사용하고 있는 푹신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쪽 안쪽에 보시면 얘는 안전벨트 용의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요. 이쪽에 보시면요. 그립이 스트랩 락으로 아예 고정이 되어 있게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 특허 출연으로 하고 있고 바이탈 그립이라고 해서 안정성을 훨씬 더 높게 가지고 가는 그런 스트랩 핀. 스트랩 핀 대신 이걸로 그냥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쪽 이 소재 자체도 지금 생활방수, 겉면 생활방수가 다 되어 있게 되어 있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스트랩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좀 특이점이 리버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와 이렇게 네 그래서 얘를 돌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돌려서 사용을 하실 경우 리버스 사이드로 사용을 하시는 거는 ES-335나 아니면 SG 아니면 스트램버그 보동기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면 더 핏이 잘 맞게 락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시너에서 만든 만큼 좀 뭔가 더 튼튼하면서 안정성을 더 요구하는 그런 기타 스트랩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격대는 지금 기분 좋은 가격 7만 8천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시너 스트랩 바이탈 그립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